순천시가 청와대로부터 풍산개 한 쌍을 분양받아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키운다고 밝혔습니다. 순천에 온 풍산개는 지난 2018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받은 풍산개 고미와 문 대통령이 키우고 있던 풍산개 마루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. 화순 전남대학교 병원 민정준 교수가 세계 분자영상학회 최고 영광인 석학회원에 선출됐습니다. 민 교수는 분자영상학자로서 세계 분자영상학회 이사로 선출되기도 했으며 현재까지 80건의 특허를 출원 등록해 이 가운데 21건이 기술 이전됐습니다. 해남군이 구교리 해남공원 앞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정식 개장하고 판매해 들어갔습니다. 직매장 운영은 해남군에서 전액 출연한 재단법인 해남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맡아 운영하고 270여 개 농가가 입점해 450여 개 품목을 판매할 예정입니다. 광주은행이 경영전략회의를 통해 소상공인과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올해 4분기 경영 목표로 선정했습니다. 광주은행은 또 대출 규제 강화와 코로나19 장기화 등 경영환경 위기 속에서도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통한 위기 극복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. 지금까지 단신브리핑이었습니다.